재현입니다. 뒷배라 잘 썼봐도 사라지지 넌 나의 넌 나의 넌 나의 넌 나의 넌 나의 넌 나의 혹시나 나의 착각일까 무의미한 이 기대감도 이게 업인가요? 업 수랑 업이랑 연결되어 있는 수없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벗어날 수 없어 하지만 벗어날 수 없어 벗어날 수 없어 벗어날 수 없어 벗어날 수 없어 아직 아 벗어나지 못해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벗어날 수 없어 여기는 괜찮으신가요? 넌 여쭈니 넌 여쭈니 넌 여쭈니 벌스 첫번째에요 불빛으로 발음 한번 추천해보겠습니다 러가 나으신가요? 원래는 불빛으로 이런 느낌인데 저는 러가 조금 네 알겠습니다 반짝이는 반짝이는 불빛으로 반짝이는 반짝이는 네 한 번 더 받아보도 될까요? 네 한 번 더 받아보도 될까요? 넌 넌 넌 저ụ 분빛으로 반짝이는 prize 반짝이는 확실하게 등장하게 불빛으로 오 오늘은 앞면습을 하러 왔어요. 앞면습을 하러 왔어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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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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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뷰티풀 스카 뮤비 촬영장에 와 있습니다. 지금 잠시 시간이 나서 아까 찍어놓은 폴라를 보고 있었어요. 약간 세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쁘게 잘 나왔죠. 오늘은 세 군데에서 촬영을 할 거예요. 인천 넘어가서 천안 넘어가서 마지막 경기도 광주 사실 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신감을 가지고 밖을 보실래요? 밖이 아주 예뻐요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날씨 너무 좋죠. 저기 동상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. 여기는 인천의 한 호텔이에요. 이따가 너무 좋아요. 이따가 밖에 촬영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촬영장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촬영장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옷 너무 예쁘죠? 생활작 뭔가 뭐라고 하죠? 옛날에 무림학교 그런 느낌 먼저 잘 찍어보겠습니다. 아침이 밝았습니다. 여기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보여주고 싶었어요. 예쁘죠? 살짝 이슬이 맺힌 거 보이나요?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서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불빵빵 끝났습니다.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날씨가 너무 습해가지고 몸에 열이 많이 나네요. 조금 습하고 조금 비가 내릴 것 같은 날씨 내려가면 바로 또 이제 스튜디오 촬영장인데 나비 조형물이랑 틀에 갇혀서 막 그런 또 멋있는 장면을 그런 또 멋있는 장면을 찍으러 갑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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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